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승현 선수가 지금 진영을 했는데 킬러곡이 돼서 김우영 선수를 무찌르면 풀고이를 이길 시에 에이스결정전 가서 1등을 해버릴 수 있는 각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 4번 양팀 선수 준비가 되셨으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? 자 준비되셨나요?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해치겠습니다 셋! 둘! 하나! 파! 와아 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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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저거 스태프 자체가 자 의외로 김우영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고 있어 현재까지는 김우영 선수가 다수 앞서고 있는 모습 자 나온다! 자 3번 쉬시면 되고요 가드를 안 눌러 자 다시 출발 자 아직 모릅니다 가드를 안 눌렀어 가드를 안 눌렀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지금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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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지막 자 마지막을 이용해서 자 이거 봐야한다 이거 봐야한다 이거 모르겠어요 스코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자 좌측 서상강 우측 김우영 김우영 선수가 김우영 선수가 김우영 선수가 김우영 선수가 이기면서 사실상 우승을 확정짓게 됩니다 자 수고했어 그렇지만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풀고일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고일 풀고일에서